뉴스마다 사건 사고 하루꼴로 신상공개 상담함은 말할 수 없고 아무란 학교 교육 사람일성 기본은 가정 사람일성 완성은 학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모든 것은 어른 책임 오늘부터 해야 할까 내일부터 해야 할까 사랑으로 가능할까 대화로 해결될까 스승님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다더니 추락하는 우리 천생 살아날 희망이 없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오늘부터 해야 할까 내일부터 해야 할까 사랑으로 가능할까 대화로 해결될까 오늘부터 해야 할까 내일부터 해야 할까 사랑으로 가능할까 대화로 해결될까 후우 오우 오우 해결될까 스승님의 은혜는 하늘같이 높다더니 추락하는 우리 천생 추락하는 우리 천생 살아날 희망이 없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세상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오늘부터 해야 할까 내일부터 해야 할까 내일부터 해야 할까 사랑으로 가능할까 대화로 해결될까 후우 저희가 웃을 수 있는 세상 naire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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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